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김은재씨서 엄청 기대되요!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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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카드를 꽂아줘야겠죠? 자,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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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깔끔하잖아 여기가 저희가 하루 무료되시죠? 네 다크게 오는 게 약간... 진짜 깔 것 같은데 인정 그래도... 여기 캠핑장이구나? 캠핑해도 나쁘지 않겠다 집사2라운드 보내주자 난 이러고 찍어야지 그러면 응 카페도 찍어야지 카페도 찍어야지 미칠 거 아니야 저기 이쪽으로 가자 아이 깨끗해 이러고 찍어야지 야 이거 귀엽다 썸네일로 해라 여기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이거 다 찍었다 너 이거 다 찍었다 너 왜 안돼 고양아 빨리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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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죠? 동영상인데? 유튜브 올라갈 동영상인데? 이거 먹는 거 맞아요? 그러게 근데 어차피 여기 뭐 김밥 먹고 싶다 됐어 포기야 이러잖아 물이 왜 많은데 소파를 먼저 넣었으니까 그러지 팩팩 때리지마 마음 아프니까 사장님이 챙겨가라 했어 마트에서 사지 말라 했어 짠 그래도 맛있지 않을까? 다 찍어 나 괜찮은데? 뭐가 괜찮아 아 진짜 겁나 밍밍할 것 같아 자 저희는 이제 광란의 파티를 지겨볼게요 광란의 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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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깡많이 에이 너무 예쁘다 이거 슬로우모션을 찍으면 개 이쁜데 우리의 노력 Catholic 진짜 안붙어 너 내게 아니야? 겁나 뜨거운데 겁나 안붙어요 손 대기는 것 같아요 진짜 진심으로 얘 진짜 안붙는데? 내게 송신해서 그런거 아니고? 아직도 엄지가 화끈화끈 소화 안아 이렇게иваем 한 불 때문에? 이렇게 될거같아 이거 밖에 안아 아주 화려한 다음에 집으로 망하는거야 크지 이 사람은 지금 밥 막 치솟아 들어왔어요 너무 자장했죠? 그거를 막 찢어질게 안 써야 되고 반갑습니다 고마이 왜 안 먹은 거 매장에다 사자 배고프다 해서 먹고 있어요 이거 먹으니까 배고프네요 배고파서 매장 가서 사오기 안 나왔어 포장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생겼지? 어쨌든 빨리 해 볼게요 저녁 화장을 하고 왔습니다 많이 달라 보이나? 별로 안 달라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이렇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보여드리고 싶어서 예쁘지 않아요? 또 조금씩 더워갑니다 바빠의 감이 바다에 올라가서 안녕하세요 어? 안 외우세요? 여기 예쁘다. 가다베경. 가다베경. 사실은요. 상클이 먼저 나와서 먹고 있었어요. 윤지가 제 폰을 만지고 있어서 너무 심심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윤지 폰으로 영양산 찍어요. 뭐하는 거야? 한번 이렇게 쳐 해봐 근데 이상해 나도 여기서 갑자기 갑자기 하네 What's in my family? What's in my family? Oh my god How is it? 보이나? 뭐가 없어요? Sorry did you Hass know who is? What is bowing? Wasya you? You, I saw your baby jeep